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 중 18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세사기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단순 가담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62살 남 모 씨와 일당 9명.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남 씨 등 재판을 받고 있는 9명과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 9명 등 18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세사기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남 씨 등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지휘체계 속에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행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도 가능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 유형으로. 경찰은 남 씨 등 재판이 진행 중인 10명을 포함해 일당 5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내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372명에게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혐의를 합치면 피해자는 533명,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430억에 이릅니다. 건축왕 전세사기 관련 경찰 고소건수가 400여 건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